OBS가 경인일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은 경기도 수원시 경인일보사 빌딩에서 박성희 OBS 대표이사와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공동기획과 취재, 임직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기구, 토론회와 주요 인사 인터뷰 등에 협력하고 지역사회 공원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